형, 고생했어. 여기가 남자친구분이랑 오셨다는 둘이만. 네, 정말. 정확히 여기예요? 사랑했던. 정확히 여기요?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. 10? 5년 전. 20대 초반에 여기 와보세요. 그런데 그분이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는데. 괜찮은 건가요? 그분은. 뭐. 잘 살겠죠. 아니, 그분은 지금 여기 다시 온 거는 미련인 거예요? 아니면 여기서의 뭐. 그런데 뭔가 낯이 익은 것 같은데, 여기? 어, 잠깐만. 나 여기 알아. 어떻게 알아요? 이거 여기 영화에 나온다죠? 이렇게 봐요. 맞죠? 이렇게 봐요. 그래, 좀 낯이 이거 여기. 아, 영화인데? 영화야. 영화에 나온 거구나. 응? 15년 전. 15년 전에 그러면. 15년 전에 그러면. 그러면. 내 머리 속에 지우개. 네. 맞아요. 맞죠? 맞아요. 정우성 선배랑 둘이 여기 앉아서. 맞아요.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들고. 여기 이렇게. 이야. 아, 나는 그래서 어쩐지 나는. 아니, 남자친구랑 왔던데 왜 왔다고 그래서 너무 쿨하다고 생각했는데. 설레네, 여기. 여기 기념으로 사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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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히 하셔야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팔 이렇게 하고 있고. 무덤덤하게 이렇게 했고. 무덤덤하게 이렇게 했고. 팔짝 끼고. 이렇게 됐어요. 아이고야. 찍어줄게. 잠시만요. 왜, 왜. 나 긴장되니까 이거 팔 찍어야 돼. 꽃 같은 거 틀고 있어. 어디. 여기에 있네요, 꽃이. 오, 저 분홍색까도 있으면 좋아, 분홍색깔. 너무 디테일하면 부담스러운데 이거. 아무 곳이나 갖다 줘. 풀떼기도 좋으니까. 아, 이거 정말 예쁘다. 풍기 여기도 꽃이 있어야 하는데. 아, 내 꽃을 데가 없어요. 여기 내 쪽 꽃이 밖에 있네. 오케이, 그렇게. 이렇게 해서요. 그리고 무덤덤하게 있고. 그렇죠, 그렇죠. 웃으면 안 돼. 웃으면 안 돼. 누나는 웃어요. 아, 네. 어디 봐야 해. 핸드폰으로 찍는 거예요? 웃으면 안 된다고 웃으면. 자, 사진 찍어줄게요. 잠깐만요, 잠깐만. 자, 하나, 둘, 셋. 아니야, 여기, 여기, 여기 포스에서도. 아, 누나는 똑같아. 얼마요? 2004년이랑 똑같아. 내가 우성 형보다 나이 더 들어 보이는데? 안녕하세요, 여기 사진 찍는 거 얼마예요? 5천 원이나. 1달러. 1달러. 알겠습니다. 어, 지금 좋아. 자, 좋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형 무표정. 하나, 둘. 하나, 둘. 무표정. 무표정. 자, 무표정. 하나, 둘, 셋. 완전 퍼플이다. 어, 그러네. 잘 어울린다. 오, 이쁜다. 제일 잘 어울린다. 진짜, 그래요? 진짜. 누나도 여기에 지금. 아, 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저도 이상한 것 같아요, 여기. 저래분 위에 Deatholsissez실이에요, 진짜. 여기서 이제 게임하고 여러 가지. 손 회장님이 우리 오늘 이제. 갑자기 회장님 petty. 우리 예, 예, 예. 우리 예,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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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ders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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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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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여기 이제 들어가 볼까요? 아, 나의 펜션처럼 되겠다. 여기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? 그 옛날 그 시절 그대로인 것 같아요. 그러면 회장님, 우리 오늘 어떻게,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, 오늘? 저녁을 몇 시쯤에 먹을까요? 밥 먹기 전에 어떤 게임 일정은 없는 건가요? 게임 일정 있죠. 아, 있어요? 식사를 이제 준비하는. 아하, 그냥 준비하시지 않고? 네, 게임. 나 진짜, 진짜 말하는데 나 약간 지금 누나가 막 지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승부욕 강하시다고 해서 나는 오히려 지금 불 붙었거든요. 아, 진짜? 네.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. 저희 그냥 뭐 이렇게 봐드리고 혹시 뭐 기분 좋으시라고 저희 뭐 이렇게 저드리고 그런 거는 없이 할게요, 그러면. 좀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진심. 좀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진심. 아, 진심. 아, 서운해하실까 봐. 아, 그래. 한번 눈아 한번 울려보자, 오늘. 잠 설칠 정도로만. 약간 얼굴. 표정 관리 안 되는 거. 아, 맞아, 맞아. 저 표정 관리 안 돼가지고. 약간 표정 관리 안 되는 거.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그럼 옷을 갈아입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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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만나요.